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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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옵소서 영역의 강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 전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서 주의 사자를 주님 정신 고령의 열정으로 우리 주님의 정신과 고령의 열정으로 제한 없이 제한 없이 예수 생에 재현하게 하옵소서 제한 없이 예수 생에 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 내가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이 시간대게 하옵소서 내가 죄가 발견되어질 때만 내 안의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어찌할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한 뒤의 귀신들이 떠나가며 악한 원수의 글방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이 떠나가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이신 주님의 목소리가 나의 귀를 통하여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주의 사자 이를 위하여 세우시는 주의 사자에 영육의 강건함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제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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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생에 재원하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예수 생에 재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의 열정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우리의 백색을 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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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롭게 그 주 절망을 잊었나 그의 골목을 잊었나 모든 결과목을 잊었나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육신의 종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죄 아래서 지옥 갈 자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도 깨닫고 내가 죽을 죄를 대신 짊어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갚으셨나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두가 날 구원하신 공로의 피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거룩하게 나를 보존했다가 죄의 날에 힘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오늘 또 세웠습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심경으로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말씀하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비력과 권능과 권세로 오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피해의 공로가 우리 모두에게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질병과 저주 마귀 사단 염려 근심 걱정 다 모두리 몰아내 버리고 저들에게 평안와 행복과 속죄와 고룩함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쓰시옵소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새벽 오후 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문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찬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다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내가 전도를 위해 왔노라 내가 기도하러 왔노라 아멘 내가 귀신을 쫓아내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새벽이 시작될 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신데 이분이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과 같이 되었을 때 예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었기에 우리 주님도 지금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일하시게 하는 일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항상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항상 능력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셨느냐 기도하신 분이시였다 그분은 항상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전도하러 가셨는데 근데 왜 전도는 할 수 밖에 없느냐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진데 우리는 성경이 말한 전부 다 한사람들이 한사람도 빠지없이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다 죄인으로서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수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이제 내 영혼이 지옥에 가서 향후니 산다는 사실이 이 머릿속에 꽉 차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사람이 1억짜리 옷을 입었어도 소중하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이고 어쩌면 저 사람의 육신의 관은 저렇게 비싸냐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목숨을 대동물로 주러 왔다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필요한가를 분명히 구분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왔으니 내 목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접니다 왜 필요하냐 나는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당신의 목숨이 대신 죽어 필요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이 필요한 사람은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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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누구냐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죄값이 무엇인가를 알고 죄값을 어디서 치러야 되는 거를 알고 죄값을 치렀을 때에 당하는 지우기라는 절망적인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상황이냐 하는 걸 알 때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제 우선신은 예수들의 목숨을 만나야 하고 그 피해 공로가 내 죄를 대속하는 회계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속죄은통을 입고 그 증거로 성령이 쭉만 하다면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신 창조자신데 자기가 만든 인간을 놓고 맨날 속을 썩으시나 속을 썩으시나 자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도 너 내가 첫 번째 만든 작품이야 이 작품이 고장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파멸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내가 만든 작품인 인간인 너라는 존재가 그대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동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으면 안 돼 지금 우리는 잘 들어야 돼 어떤 하나님 말씀도 고역하면 안 돼 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이유가 뭐냐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일러주는 것이오 너를 먹게 할 원수가 있을 것이니 당하지 말라는 뉘앙스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그만큼 사랑받고 있음을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면 나는 왜 그렇게 나 혼자인지 몰라 왜 이렇게 나는 정말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 누구 여러분 나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항상 마귀역사는 예수를 떠나 혼자 있는 사람을 언제나 공략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하니 우리는 언제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가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멘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아멘 항상 하나님의 보완에 함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정도로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합니다 마태봉 마태봉 5장에 나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극률의 역임을 받은 다음에 남도 극률이 여기시는 주님을 소개할 것이니 주여 나를 극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불행한 불쌍한 인간인가 주님은 벌써 아시고 너를 극률이 여기라는 거요 이게 잘못 알면 나를 제쳐놓고 저 사람 불쌍하지 않냐 해서 박예주의 사상 가지고 없는 사람 매개하고 벗은 사람 인피하고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될 것은 내가 죄 아래에서 만에 하나라도 오늘 내 목숨이 딱 중단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인데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내 영혼이 가장 불쌍하다 이 말이오 그래서 주님은 내 불행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제일 먼저 내 자신 좀 극률이 여겨라 너를 안타깝게 여겨라 다시 말하면 살려고 몸부림을 쳐라 그러면 내가 극률이 여겨줄게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극률이 풍성하셔도 내가 극률이 여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자격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lerin 안타까워서 이대로 내놓으면 최옥가진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를 살라야만큼 cop 나는 정말로 극률이 여겸임을 예수로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극률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극률이 여기심의 분량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애절함이 있지 않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극률이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정말로 누구든지 극률이 여김을 받을 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됩니다 하는 자는 제한없는 극률을 그에게 베푸시고 극률은 여러분 밥이나 함께 주는 극률이 아니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히 사는 양식이야 이 정도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극률이 내 안에 풍성하신 분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께서 왜 병든 자를 고쳤을까요? 왜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 질병, 소외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느냐 단번에 해결해 주느냐 그분은 그런 절대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런 역사를 이뤘느냐 인간이 불쌍한 문제가 많아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주이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한 나완자가 예수께 쫓아왔어요 그때는 나완자들이 격리돼서 밖으로 못 나올 때입니다 제사장에 허나가 없이는 못 나올 때 아,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지 쫓아나와서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극률이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로가 아니라 고쳐버릴 수 있다 이 말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가 아니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해결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대 즉시 깨끗하여 주더라 자, 이렇게 왜 이렇게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러면 이런 모든 이적과 능력이 그 앞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겠냐 자기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죽음은 회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런데 내 병 고쳐준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이 말이요 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능력을 행했으니 우리는 충말로 혹시 여기 병 고치고 중병에서 치료받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병 고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서 내가 죄값으로 지옥 갈 문제를 그 피로 해결하신 절대 구세주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어디까지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가 주시는 데까지 무조건 받아들여라 제한 없이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7회국지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청정하고 귀를 잘 듣고 절대 복종하며 나의 보기에 의로운 행동을 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급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용와 이민이라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오는데 여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청정에서 지키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질병도 없다 고통도 있다 행복만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토록 행복했지만 죄를 범하는 순간에 최악의 불행이 있다라므로 예 육신만 불행이 아니라 육신이 끝나는 순간 그 죄값으로 얼마나 지옥의 불행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뎌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하게 나를 만드는 원수가 뭐냐 바로 죄로부터 오는 마주 역사다 그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겨내야 되고 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네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인정하시면 하면 합시다 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나가서 제자들이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야 너희들 어부가 말이야 너희들 세리가 너희들 장사꾼이 말이야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도대체 말로 병을 고치고 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로 이런 역사를 이루느냐 예 제자들이 나가 한 말은 주님이 주신 극률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니 모든 사람의 치료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을 통해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고대로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도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임을 인정하면서 예 주여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예 하시옵소서 예 하시옵소서 예 근데 만약에 거부한다면 만약에 거부한다면 예 예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야 응 이 병이 이 병이 자기는 고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안 맡겨줄 때 의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처럼 나에게 맡겨주면 고칠 텐데 의사의 양심 속에도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여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걸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냥 가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답답하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기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불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실상은 그분이 딱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이게 20년 된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쉽게 안 되죠 항상 그분을 일하시게 할 때마다 안 된다고 거부한다면 이제 오늘만은 된다고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만은 된다고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만은 된다고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대한 구경꾼이 아니요 그분을 일하시게 하는 자라 이 말이요 나를 사랑하시게 하는 자입니다 나의 고통을 해결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극률이 여김을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극률이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그럴만한 인격적인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인간의 불행이 나 어디서 왔느냐 다 이 에덴 농산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불행이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냐 그럼 어디서부터 왔어 에덴 농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 불행이 있었던가 전혀 없었다 이 말이요 어떻게 떴든지 다 오는 불행은 마귀 사단 귀신 죄의 역사니 우리가 이 불행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다음에 권세가 진 잘 보세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 능력이라는 말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세요 이 법이라고 보는 거 법 아니 대통령도 그냥 탄핵하니까 한 번에 딱 법의 권세 앞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 못 보셨습니까 권세는 바로 이런데 예수님이 마귀가 친히 권세자라고 말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권세는 최상의 왕의 기능이라 이 말입니다 절대자의 기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가진 마귀 역사가 행한 죄를 내가 뭘로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더 큰 권세를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죄 지키한 사람이 누구냐 마귀 역사인데 너는 죄를 짊어졌으니 회개해 회개하는 순간에 회의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나 거기서 빠져나오자마자 나를 어떻게 할 권리가 마귀는 없지 않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 뒤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세상 임금 마귀 권세를 때려 모시러 왔다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없이로 왔다 불쌍하게 만든 것을 해결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게 영역 간의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희망이 넘칩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경험이 넘칩니다 다잇도 말했어요 내 영혼아 여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성축하며 그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너를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은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의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경험이오 이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오 내가 하시라고 주신 것이라 이 말이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멘은 세게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예 이 성적으로는 정말로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 받으려고 보니까 내가 가진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 하고 실상한 속에서 거부할 때 우리는 정말로 이중적 인격적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없으니 그냥 여러분을 갖다가 중북병자를 지붕에서 뜯어내려 예수께 딱 맡겨놓고 그들이 물러가듯이 주님께 내놓고는 당신은 상관하지 말고 그분을 일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 그럼 아들 왜 보냈어 아니 죽이려고 보냈다니까 죽이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보냈다 세상에 그런 애비가 어디있어 이것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불량 아버지의 사랑의 불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이 영생이 얼마짜리냐 그 말이오 아버지는 독생자를 줘야 하고 독생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모두 주어서 먹고 마시고 그가 영원히 살듯이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정말 우리 여기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오 소유하는 것이 경험이오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그럼 예수 우리 누가 누구냐 하나님 인간을 사랑해야겠다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의도와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공생애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실천이오 그리고 그 실천이 결국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처절했더냐 얼마나 비참했더냐 비참했더냐 이 말이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찰령 기법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습들을 이 영화와 만든 것들을 바라보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어떤 막 실제 같은 느낌이 느껴지고 거기서 안 돼요 소리가 막 절로 나오듯이 보는 우리가 이 정도로 찰령 기법이 막 발전하고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었는데 그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느냐 딱 다른 얘기할 거 없어 주님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비껴가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배은망도 거지 마라 모조리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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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가는 곳마다 병자 고치시오 귀신 쫓아 천국 복음을 전해 왜? 너들은 지옥 가만 안 된다는 거요 절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 무엇이 아쉬워서 이러는 거야 해도 됐죠 무엇이 아쉬워서 이러냐 이 말이요 여러분 주님의 아쉬움은 넌 정말로 죄 아래서 병들만 안 되고 귀신의 매여 끌려다니면 안 되고 죄 아래서 지옥 가만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관심사여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랑 근데 우리는 왜 그냥 알기만 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진짜 주려고 하면 되겠느냐고 의심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석전아 예 지금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이미 줬고 근데 어쩌서 막상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고 하면 거부한다니 주님 왜 거부를 해요 왜 거부를 하겠어요 필요한 사람이 얼른 받아들이겠지요 그게 아니라 막상 주려고 하면 아니 세상에서 문질, 문명 이 고도로 발달된 이 세계에서도 할 수 없는데 이게 되겠냐고 주님이 정말로 이러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가서 박차고 돌아선다는 거에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도록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을 제한없이 일하시게 하는 거에요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수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는 당신을 수용합니다 마음껏 나에게 하고 싶은 대로 일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오 이게 우리 신앙생활 근데 왜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들이 어디쯤 가서 딱 아주 샷다처럼 문을 닫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는 날 찾아오라는 거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구하고 무거운 심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펴주시기 아니라 최고의 취미 죽는 문제요 죽는 문제 최고의 취미 죽는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 죄에서 나왔소 이걸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 그냥 아니오 그분이 죽어줘야 해결이라 이 말입니다 제 값은 사망이라는 값을 갚아줘야 자신이 해결이기 때문에 이토록 자원하시고 죽음을 자청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고 그분이 주신 십자가의 피해 공모의 죽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분에게 아까운 것이 있으며 이분에게 다태한 것이 있으며 이분에게 게으른 것이 있으며 이분에 대해서 터렁만큼도 인색한 것이 있으며 이분에 대해서 터렁만큼도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들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분에 큰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경이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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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뭐냐.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찔려서 내 허물을 해결해 버렸어. 복음입니다. 그가 상해서 내 죄를 파괴시켰어. 복음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복음입니다. 그가 조주를 받음으로 조주에서 나를 송량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가 채찍의 맞짐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복음입니다. 그가 피 흘려 주무시므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건조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거듭났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 복음이라고 가져오신 분 아멘하시다. 흰게 만난 거 아뇨. 이건 하늘 아래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어떤 분이 찬송할 때 그랬잖아요. 이 몸에 소망 무옄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두꺼운 한 판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자, 제가 어렸을 때 자동차가 구경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때는 긴 버스, 갸부 앞에 이렇게 인진 싣고 다니는 그런 버스. 그리고 버스가 딱 이제 정지가 되면 시동을 꺼놓고 이제 이런 샤오들 놓고 돌려가지고 인진을 쫓아서 부릉부릉하게 만드는 그런 버스. 예, 어쩌다가 우리 동네 앞에 심장로에 자동차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니, 자동차가 지나가? 자동차? 자동차가 뭐여도 되죠? 그저 자동차라는 게 머릿속에만 들었지 자동차를 본 적이 없으니까 자동차가 뭐여도 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부릉부릉 부릉 오고 지나가는데 아니, 쇳덩어리가 지가가? 쇳덩어리가 지가가 간다 이 말이오. 기차를 볼 때도 우리 동네에서 기차를 바라보려면 한 4km, 5km 쫙 밖에서 가는 기차를 봅니다. 신기하다. 저는 쇳덩어리가 아니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걸어갈까? 저 쇳속에 발이 붙었나? 신기하다. 엊그제 그랬어요. 엊그제 그랬어요. 지금은 인류의 과학이 우주를 주물어 꺼리잖아요. 인류의 과학이 인간의 인체를 전부 다 들이다보고 있잖아요. 인류의 과학이. 지금 옛날에는 수술할 때 칼로 팍 찢고 돌이냈는데 지금은 그냥 전부 다 노모토 기계로 그냥 다 구멍들 구두려와서 이렇고 나라. 얼마나 지금 발전된 시대입니까? 언어 인사가 그럽디다. 사람이 만약에 보충만 된다면 위장 빼놓고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고. 모든 걸 다 바꿔서 생어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참 시대가 너무 무섭기도 하다. 참 무섭다 진짜 무섭.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와 있어. 그런데 왜 불행은 계속 더 급증할까? 현대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왜 계속하면서 트쳐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트쳐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북한의 핵무기 하나 해결하는데도 전 세계가 들떡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을 가진 자들이 절망을 가진 자들이 진짜 예수 앞에 나와서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못 만났어? 제사 안 받지 못했어? 오늘 죽으면 천국 안가?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 노인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안 받은 사람처럼 가만히 앉았어? 아마 말로만 들었지 자신이 없나 보지? 우리는 진짜 해방과 자유를 느껴야 됩니다.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와 울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마. 하고 전도길을 다니시고 나흘만에 와봤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날 죽어서 묻은 지가 다 그래됐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계셨더라면 우리 울아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복음은 인정해주고 믿어야 내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죄인님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이 그 피 흘려서 내 죄를 속죄했다고 분명히 믿고 인정할 때 용서받는 것이지 다만 있어서 받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 맞아요. 마지막 날에 그런 부활이 있겠지요. 지금 현재 속에 지금 이 지역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대중앙교의 성도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언제나 주님은 지금 당신한테 당신의 불행을 해결해주기를 원하니 당신은 뒤로 밀지 말고 주님처럼 지금 해주세요. 그러라 이 말이오. 더 믿음이 생기거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오.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 와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어느 마을에 가실 때 그 마을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삼사동네에서 오더냐 이 말입니다. 와서 다 믿고 고칠 줄로 믿는 사람은 다 치료받고 갔지 않냐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불행이든지 목적이 해결해주려고 오셨다니까. 해결해주려고. 누가 저질러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사단 귀신 죄가 저질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죄에게 당하면 안 된다는 거요. 마귀사단 귀신에게 당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에게 당해서 절박 땅에 있지만 내가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풀어주실 분은 하늘에 계신 왕이신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오. 인정하면 하면 합시다. 이 위대한 축복. 야 니 우랍이 어디다 묻었니 저 무덤 가자 갑니다. 주님이 무덤 앞에서 그러셔요. 뒤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립니다. 이야 저가 말이오. 소경의 눈은 보게 오고 벙어리는 보게 오고 마르게 오고 귀먹어리는 듣게 오더니 아마 지가 사랑하는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나 보지 살리지 못하나 보지 뒤서 빈정거리는 것들 우린 신앙생활할 때 뒤서 된다 안 된다 빈정거리지 말고 그냥 된다고 믿어 마르다야 예 무덤 문 좀 열어라 주님 썩어서 냄새 나는데 부드러워 열어라고 하십니까 열어라 문 열어 열어라 문 열어 예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두 손을 펼쳤드시고 나의 아버지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별을 통인 채로 걸어 나와 이것이 지금 그때만 있는 일이냐 지금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벌이라 내가 될 수 있도록 믿어라 되어지도록 믿어라 믿어 믿어 예 그 일어나는 순간에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비가 살아나는 모습을 알아볼 때 얼마 첫 번에는 무서웠겠지 얼마나 반가웠겠느냐 그 말이오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만 일하시게 하면 된다 우리 집에 우리 주님 계신 분 아멘합시다 내 안에 주님 모신 분 아멘합시다 그분을 가둬주지 말고 일하시게 하라 이말이야 일하시게 하라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정말로 믿음 있는 동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나인성 예 저도 가봤지요 성문 앞으로 이제 드디어 상여한 데가 지금 지나갑니다 상여가 뭐지 상여가 뭐래 상여가 상여가 뭐요 죽은 시체 실구 공중민이 갖다 묻으려고 실구하는 게 상여예요 근데 뒤에서 애통하며 우는 여인이 있어요 그는 과부였대요 이 과부란 말은 남편을 잃었을 때 한 번 슬픔의 고통을 겪은 자인데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이 죽어서 지금 청년인데 흘려가는 그 모습 앞에 쫓아가서 아무리 상여를 붙든 늘 살아날 길이 있는가 대책이 없어 그 쫙 톡톡 오는 모습을 주님이 가만히 보시고 상여와 함께 마주쳤습니다 상여를 멈춰라 이 말은 갔다 묻으러 가는 길에 중단하라 왜 중단하라고 하느냐 오미에게 중단하라 얼마나 예미가 기뻐했거나 생각해보세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제안하지 마라 무제한 받아들여라 주여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이런 믿음을 주세요 보금을 주세요 보금을 심었습니다 보금이 싹이 났네요 보금이 자라납니다 삼십배 배졌습니다 보금을 심었습니다 보금이 싹이 났네요 보금이 살아납니다 육십배 배졌습니다 보금을 심었습니다 보금이 싹이 났네요 보금이 자라납니다 백배 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은 훌륭한 보금이 왜 나에게 와서는 안 이루어지느냐 당신이 딱 문 잠그고 문 열지 않고 여기까지만 오게 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내가 못 내놓겠습니다 왜? 지금 현대문명이 안 되는데 당신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우느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문 열어 문만 열어면 내가 들어가서 해줄게 해줄게 그런데 끝까지 잠궈놓고 고통과 저주에 휘말려 사는 사람들이 좀 많냐 이 말이요 여기서 벗어나라고 주님 여기와 계시고 당신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고통을 해결할 것이니 받아들이라고 애원하신다 이 말이요 이 사랑에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보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절박한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는 보금이 아닙니다 이 수고리도가 아무리 보금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속지의 소식 영생과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랄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환영하지 아니하면 이 보금과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보금과 상관하려고 오셨으니 주여 당신이 나에게 보금의 이적을 나타내서 보금이 경험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로 행복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 왜 말하고 있느냐 이 소식을 전하라 이 말이요 보금이 있는데도 보금을 못 만나고 절망에 빠진 자요 이 소식을 듣고 보금을 만나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금은 어떤 문제를 가졌든 해결해 줄 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요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태평양 바다가 넓어요 안 넓어요 인도양 바다가 넓어요 안 넓어요 태서양 바다가 넓어요 안 넓어요 이 넓은 바다에서 만약에 멸치가 목말로 죽었다면 고지 들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목말로 죽었다면 고지 들을 수가 없지 이렇게 풍부한 바다에서 멸치가 목말로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짜 이보다 더 풍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어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통일하시고 어디나 무소분지 아신 분 바다에도 계신 분 육지도 계신 분 공중에도 계신 분 땅 아래에 계신 분 인간이 있는 곳은 어디나 함께 계신 분 이 풍부한 예수라는 보금을 만날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있는데도 나는 그 보금 실수 한 번 못 만나는 거지 뭐 멸치 목말로 주는 거 간단해 태평양 바다에 있는 멸치 멸치 인도양 바다에 있는 멸치 태서양 바다에 있는 멸치 나는 지금부터 물 안 먹었다고 물 금식이라고 딱 타버리면 목말로 죽지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오 여러분 멸치 새끼가 인도양 태서양 태평양 바다에 많은 바닷물보다 정말로 그 물 앞에서 목말로 죽었다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그보다 더 풍풍한 예수라는 언제든 나의 불가능을 해결할 예수가 있는데 해결 못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제발 마음 좀 열어라 이 말이오 생각 좀 열어라 이 말이오 받아들이라 이 말이오 주님이 쪼벅쪼벅쪼벅 당신의 집에 두르게 하시나 이 말이오 당신의 심령에 두르게 하시나 이 말이오 당신의 일토에 두르게 하시나 이 말이오 당신의 불가능에 오시게 하시나 이 말이오 이게 지도요 믿음이라 이 말이오 믿음 그런데 어쩌서 어쩌서 우리는 안 되나 자 그런데 보세요 아마 뉴스에 나기를 태평양 바다에 있는 멸치가 지금 열흘째 물을 안 마셨습니다 곧 목말라고 추울 것 같습니다 입만 벌리면 물이 들어갈 텐데 꼭 닦고 이게 멸치가 도대체 저에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 둘만 더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둘만 먹으면 죽었습니다 이런 불행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오 우리 평생 교회 와서 신앙생활 실컬하다가 회귀 한번 제대로 못 오고 죄사 안 받지 못하고 지옥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이 말이오 예수는 세상에 모든 것보다 풍성하신 분이냐 이 말이오 무수부지하신 분 내 용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찾아도 역사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그분이 당신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려고 남의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주려고 여기 와 계시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당신 종교가 뭐요 난 기독교인데요 이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 말은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고 이렇게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복받겠다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이 믿는 거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 절대로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주겠다고 말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세상에 어떤 절망적인 고통도 당신이 영원히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그 죄값으로 지우게 가서 영원히 당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지 않아요 인류 역사의 어떤 종교가 속죄와 죄사함을 말해줬으며 속죄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와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값을 합법적으로 갚아줘버리고 나를 살렸다는 거 우리는 합법적으로 자신있게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죄님의 죽음으로 갚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끝나버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기쁜 복음이 지구상에 어디서 있겠느냐 이 말이오 오직 예수만이에요 예수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종교적 의미를 갖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그는 복음이 아니여 만약에 윤석준 목사가 오늘 설교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야 저런 것도 있거나 여러분들이 감동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야 오늘 대단한 소리 들었다 할지라도 오 예수가 없는 설교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가 없는 설교는 속죄를 받을 수가 없고 예수가 없는 설교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가 없는 설교는 마귀 산단 귀신에서 나를 건전할 수 없고 예수가 없는 설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현역 옮길 수 없음을 확신하시면 예수가 없는 설교에 무슨 가치가 있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예수를 최상의 복음의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 오른손 들어서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없는 어떤 설교 예수가 없는 어떤 단체 예수가 없는 어떤 박유주의 예수가 없는 어떤 모임이랄지라도 절대로 거기 복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분 우리가 생각하기도 복찬 분입니다 생각하기도 예 제가 엊그제 어느 중고등학교 이제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런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이런 분인데 저는 잘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아나봐요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여기 올 리가 없는데 이런 분이 오셨다는 거에요 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에요 소개를 합니다 내 속으로 당신도 나를 너무 몰라 나는 그저 충청도 부회에서 배주장선 해먹고 살다 죽을 사람이고 나는 죄 아래서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차라리 안 태어났음을 좋을 존재였어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나서 그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만나고 그 예수에게 미쳐서 살았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절대자이니까 어떻게 안 미쳐 다 뺏겨도 그분만은 놓치지 말이야 다 이래버려도 그분만은 쫓아가야지 그래서 그분이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으니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 나락하는 것이니 신호도 그분 쫓아가야지 쫓아가야지 그러게 여러분 보세요 그런 나 같은 사람의 과대한 설명을 할 때 내가 속으로 택도 붓는 소리 하시네 그 어지간한 소리를 해야지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속여오면 안 되지 차라리 저분은 충청도 부회에서 태어나서 배추 생선을 해먹고 도마쥐 생선을 해먹고 생선을 해먹고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왔다 그럼 내가 그냥 인정하겄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대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정말로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남이 포장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포장을 잘한다고 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내용물이 현찬할수록 포장을 잘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냥 나는 그대로 예수 때문에 충말로 나는 죽을 자가 산 사람이니 내 생에 가장 기쁜 것은 내가 훌륭한 좋은 어머니를 만났고 그 어머니 또 예수를 만났으니 난 이상의 행복한 소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소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포금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소문이 퍼져 아니 거기서는 안진배가 일어났다더라 거기서는 소경이 보았다더라 거기서는 규모거리가 들었더라더라 거기서는 중픽병자가 걸어갔다더라 거기서는 나환자가 치료받았다더라 거기서는 죽인자가 살아났다더라 그게 사람들이 물밑듯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적이 뭐냐 예수를 소문내는 거요 그런데 목적은 그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게 만드는데 최고의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린 사건보다 예수님이 나우에서 십자가에서 피 쏟아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사건 최고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사건 최고의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오 이 지구상에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 그 말이오 그러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적을 행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으로 댕겼습니까 예 바리세인 서기관 장물들은 틈짬으로 댕기고 어떻든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나 도전한다면 저를 잡아서 죽일 방도를 가지고 철저하게 책잡으러 댕기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만나서 자기 고통을 해결해보려고 쫓아 댕기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구경으로 댕기고 우리는 구경권도 되지 말고 책잡는 자도 되지 말고 예수를 만나야만이 꼭 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와라 이 말입니다 와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구경권은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가 하는 일을 계속 책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여기 책잡으려고 온 것도 아니오 구경으로 온 것도 아니오 예수로 피할에서 죽게 된 내 영혼이 살려고 온 것이오 예수로 내 불가능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해결하러 왔으니 주여 나는 해결받으려고 왔으니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요 두드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문이 퍼지잖아요 소문이 예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 오셔서 집회 오고 가서 소문이 퍼져서 목사님 한 번만 더 오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일 것입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한 열 개쯤 되면 하나는 여기 세워서 밤낮 설교하고 하나는 밤낮 기도하게 하고 하나는 애국에 밤낮 집회 댕기게 하고 하나는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심방하고 다니고 참 몸이 많을수록 좋겠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내가 가는 것보다 주님이 직접 가시는 것이 백배 유익합니다 그리하시옵소서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소문이 퍼져서 소문이 퍼져요 이분이 멕시코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 아프리카에서 이 전환 복음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병 고친 사건을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그런 일도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 집에도 누가 병 드는데 들고 가야 된다고 지금 병 든 사람들이 들고 가야 된다고 난리가 났대요 그 사람 올 때는 병 고치로 왔지만 실상은 영혼이 살아야 가야 된다 살아서 가야 된다 이 말이요 목적은 그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또 죽었어요 야이루의 딸이 예수님이 살려서 살아났습니다 또 죽었어요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피해의 공로로 속죄의 은총을 입고 다시 산 내 영혼은 영원히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복음이 내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 복음을 말하고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기도하셨고 우리 모든 성주들은 주님처럼 기도를 쉬지 말고 제도를 통해 이적과 능력을 가지고 나도 복음을 들고 이 위대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에게 싹 맡기고 갈 것이니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해라 주여 나에게 맡겼으니 그 일을 한계가 없어서 주님처럼 지도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처럼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복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의 역사에 일하는 일토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니 종교적 행사처럼 착각해서는 결코 안되며 나는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가졌거든 남에게 복음을 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사과 이 사과가 이게 얼마짜리냐 예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 그런데 아무리 사과를 나 혼자 들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절대 입으로 들어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줘야 됩니다 이 사과를 누가 줬냐 주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줬습니다 복음이라는 사과를 내가 가졌다면 나도 줘야 된다 이 말이오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시기를 바라며 복음을 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서 전혀 기도하여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안진배기를 일으킵니다 수많은 병자를 긁힙니다 하루에 회개시켜 3천명 5천명씩 돌아오게 합니다 주연대게도 이 복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천하게 도와주소서 이것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필고 기도로 얻어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한국교회 전세계의 성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성 부르고 헌혜 받고 회개하고 다 구원 받으면 되지 거기까지가 신양생활이오 그리고 잘하면 이제 충성하고 이제 나가서 전도도 오고 아니 그보다 수준 높게 너도 가서 병 고쳐 귀신 쫓아내야 3천명 5천명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고록한 의의 말씀을 전해 죄인임을 깨닫게 주가 하신 일을 나도 하라고 내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도 나가 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윤석준 목사처럼 복음을 갖고 있다면 뭐더라 알아야 안 좋겠소 뭐더라 알아야 안 좋겠소 지금 전세계 다니면서 열심히 죄 일하지 않겠소 어떤 사람은 내가 된다네 무슨 그런 일을요 걱정 그런 사람이 있거든 스스로 다 같이 복음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근데 왜 내가 소외당해 왜? 마귀는 그러지 너는 못혀 너는 못혀 맞아 내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한다 답이 나오자노 주여 내가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복음을 회개로 확실하게 피를 만나게 하소서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속죄의 증거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제자들이 권능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듯이 나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제자들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주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와 전도는 동격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전도에 가서 사람을 이렇게 이해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복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으면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때문에 그 정지선에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정지선에 서 있느냐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구원 받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럼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냥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지 왜 그런데 나도 주님처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회개시키겠다고는 이런 발상이 그 이상에 출발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이 말씀하셨지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출발선에 서 있어라 스타트 라인에 서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따가 총소리 나면 뛰어가라 이게 뭐냐 성령이 임하면 바로 뛰어가라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끌려가라 이 말입니다 방아쇠가 땅때 끌려가라 대기하고 있어라 기다려라 출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 성령이 임했어도 성령이 받았다고 그냥 그래두고 더 이상 성령을 일하시게 하지 않고 있잖아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않은 주님이 나를 통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런 정말로 주님의 일을 제안한 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오 주님의 일을 못하게 가누마한 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오 주여 나를 통해서 내가 회귀하고 성령 충만이 받았으면 제자들이 마가다라빵을 박차고 뛰어나가 그가 경기를 했듯이 나도 경기장의 스타트 라인에서도 기도하고 회귀하고 성령 충만이 받는 순간에 나도 뛰어나가게 하소서 제자들과 같은 사역을 나도 하게 하소서 기도와 성령 충만 밖에 없다 이 말이오 기도 속에는 반드시 회귀가 따른다 이 말이오 회귀 속에는 반드시 내가 다시 사는 복음이 있다 이 말이오 이 생명의 약동함이 성령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염나니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에 능력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도와 같이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 있사오니 내가 어느 정도 가서 이 얘기 뺏기는 못한다고 스스로 금을 긋지 말게 하시고 문을 닫지 말게 하시고 무제한 주가 나를 사용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당하기 하옵소서 성령이 그리하시옵소서 크게 한 번 번능으로 사용당하기로 작정하시는 분 주여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삼창하고 기도하시옵소서 주여삼창하고 기도하시옵소서 저주에서 해결하신 주님 부다의 불행을 해결하신 주님 나의 죽을 죄에서 해결하신 주님 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복음을 만나고도 내가 이 예수님 내가 이 복음 전하지 못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주님 나의 불행에서 아, 나의 불행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한번 해봐요 나의 불행에서 마가다란 방금 기도하시옵소서 깊이 소비는 용서해야죠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불행에서 자유하게 하시니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최일소 초주에서 영원한 지옥의 영원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신 주님을 이 예수를 나도 이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전하지 못한 지난 날을 이 복음을 만나고도 이 복음 전하지 못한 지난 날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마가의 타락방과 같이 마가의 타락방과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지여 오늘 불행을 만났거든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주를 만났거든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병과 죽음의 문제를 만났거든 이 시각 불우지적이도 하세요 불우지적이도 하세요 불우지적이도 하세요 불우지적이도 하세요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의 이 저주와 컨통과 실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나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여 예수를 만나며 오늘 기도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만나며 오늘 불우지적 나의 불행을 해결하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우지적이도 하세요 이 복음을 만난 이들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의 저주를 해결하며 나의 불행을 해결하실 주님 이를 위하여 오신 주님 이를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번쩍 들어요 오늘 불행을 만났거든 이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만나세요 오늘 죽음의 문제를 만났거든 이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만나세요 불우지적이 만납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지 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였으니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내 위로를 받는다 하였으니 이 시간 나의 불행에 문제를 놓고 이 시간 나의 저주에 문제를 놓고 이 시간 나의 죽을 문제를 놓고 이 시간 나의 죄로 말미없는 시옥 갈 수밖에 없는 참혹한 나에게 현실의 문제를 놓고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 앞에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 앞에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여 해결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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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불이 치며 이 시간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 이 복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만나야 전합니다 이 복음 만나야 줄 수 있어요 이 복음 가져야 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만났거든 이 복음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예수 만났거든 이 예수 전해야 합니다 불행의 문제에서 저주의 문제에서 질병의 문제에서 고통의 문제에서 나의 죄인 아래에겐 하신 죄인을 만났거든 나의 죄인 아래에겐 하신 이 예수 만났거든 이 복음 만났거든 내가 이제 이 예수 전혀 없어서 내가 이제 이 예수 이 복음 전하는 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도손 번쩍 들어요 도손 번쩍 들고 기도해요 몸부림을 치며 몸부림을 치며 애절하고도 간절하게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나의 저주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 내 아래의 삭제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 이 예수를 만났거든 이 복음을 만났거든 이 복음 만났거든 주님 내가 이제 이 복음 전퇴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으로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안 돼요 내 심으로 안 돼요 전혀 기도의 힘 속에 없어서 전혀 기도의 힘 속에 없어서 이 시간 바다의 사락방과 같이 이 시간 바다의 사락방과 같이 전혀 기도의 힘 속에 없어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예전하게 조금만 더 예전하게 힘을 내어 불을 지져 기도합니다 불을 지져요 불을 지져요 불을 지져요 내 심으로 할 수 없기에 이 시간 기도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혀 기도에 힘 속에 하시고 이 시간 전혀 기도에 힘 속에 하여 주시고 지님 나의 불행을 해결하신 지님 나도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가 이 불행을 해결하는 자들께 없어서 내 안의 저주를 해결하신 지님 나도 이 예수 모시고 나아가 이 저주를 해결하며 내게 칠병을 해결하신 지님 나도 이 예수 모시고 나아가 죄에서 저주에서 칠병에서 이 예수를 천하므로 나들은 조금만 표정으로 물비하며 사랑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첨부하는 자들께 없어서 내게는 능력 없어요 내 것까지도 안 돼요 주님 주님처럼 기도하며 주님처럼 첨부하며 여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만났거든 이 예수를 만났거든 주님 나도 이 예수를 전하며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에서 실병에서 불행에서 죄에서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 만남으로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를 만남으로 내 안에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며 실병을 해결하며 고통을 해결하며 저주를 해결 받는다 주님 나도 이 예수 모시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이 예수 모시고 나아가 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번쯤 들어요 어느 나의 불행을 해결하신 주님을 만났거든 이 복음 만났거든 나도 이 복음을 전하되 불행을 해결 받은 내가 나도 나를 만나는 이에게 불행을 해결하기 없어서 저와 죄와 저주에서 해결 받는 내가 나도 이 예수 모시고 나아가 주님 내가 이 예수를 전하되 실병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케 하며 문재에서 자유케 하며 사나기 신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이 예수 말하는 자에게 하옵소서 주님이 병고치셨으니 나도 병고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문재를 해결하셨으니 나도 문재를 해결하기 하옵소서 나는 알 수 없어 기도하오니 주님 내가 이 예수 모시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예수라는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를 만난 자가 다 고통에서 해방됐듯이 오늘 말씀으로 주를 만난 자가 다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해방된 해방의 소식을 나도 가서 전해서 그들도 해방시킬 수 있는 저들이 해방의 자유를 선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방과 자유의 선포자가 되면 저들은 이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여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은 반드시 복음 전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들의 불가능이 다 모조리 떠나가며 오늘 복음이 저들 속에서 약동하게 하옵소서 약동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리고 복음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말씀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 찔리고 탕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재와 사망과 지옥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자욕치한 예수의 이름 그리고 원수를 다 이기고 몰아내라고 권세를 주신 예수의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오늘 낫기를 원하는 자가 아멘하며 치료받지 하시고 고통에서 해결되길 원하는 자가 아멘해서 해결되게 하시고 능력받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자가 아멘해서 능력밖에 없어서 나세린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저주를 붙잡고 끝없이 발목을 잡고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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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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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아버지요, 이 시간도 주의 동을 통해서 신령한 주님의 사역을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주님도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했고 주님이 쓰시는 선지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이 능력 봐도 나도 복음이 있노라고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운반하는 수례로 평생을 값지게 써주시옵시오. 밥이나 먹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영혼이 부르심받지 않게 하옵시고 활발하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밖에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이 일을 위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가 하셨습니다. 주가 일한 흔적이 저들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가진 자만이 증거하는데 전하는 순간 그도 복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만나고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와 초대교회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뒤로 미루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중국에 나가면 되지 에이 짜잔한 이기주의 버리고 아멘 한 번 멋지게 주님의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주중앙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나도 여기 서서 설교하고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초상 때부터 오는 수많은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은 천국 가고 알믿음은 지옥 갑니다. 지옥 불은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포레수 보내셔서 그 예수가 우리 죄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케 했으니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충말로 지옥의 신세를 면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복음 축복을 만난 것입니다. 등록하되 이름을 기록하시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자라다 천국 갑시다. 우리 등록하되 이름을 기록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해 주소가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 함으로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천성도요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복음을 받으신 분 아멘합시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길은 능력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분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주님 모습 닮아가며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이 역사를 내게도 이루어지도록 성령 행전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다음에 저쪽 가면 얼르신 센터가 있습니다. 구름 단위로 건너가시면 거기 이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이쁩니다. 그렇다고 미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반짝반짝하다는 그겁니다. 가셔서 좋은 담수 나누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멤버십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채워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진실한 해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오 IstoIt. 우리 주님께 성령을 pasti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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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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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과 당하는 고통을 많이 보시면서 방만할 수 없어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서 차라리 나는 저들의 죄값을 심어주고 죽을지라도 저들만은 지옥에서 건져야 된다고 자기 목숨을 그토록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마귀사단 귀신 죄의 흥매에서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절망적인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아들이 절규했으나 심한 통곡과 눈물을 뿌리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라도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인 은혜와 이 사실을 성령께서 마가다라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130년 전에 들으기까지 열심히 증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구원받고 이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